1, 2, 3 안녕하세요 루셰라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모인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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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몰라! 나도 전혀 몰라! 뭘까요? 단체 아이템에 진심인 팔찌 안 꼈네? 팔찌! 아니 아니 아니! 전에 보여요! 진짜 루셰라핀 사람은 눈에 보여요! 나 보여! 나 보이는데? 네 그래서! 새로운 핀템을 맞추기 위해 제작하러 모였어요! 좋아요 좋아요! 저희가 주간회의에서 골라봤잖아요! 다음 단체 아이템을 뭘로 할지! 과연 그걸 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할 수 없잖아요! 재료를 게임으로 통화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못 맞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쉽게 쉽게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죠! 근데 단체 게임이면 저희는 자신있잖아요! 아 당연하죠! 저희는 하나잖아요! 루셰라핀은 하나! 어떤 게임이든 던져주세요! 저희는! 할 수 있어요! 자신있습니다! 자신있습니다! 저희는 한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한몸이죠? 네! 한몸! 한몸! 한몸이요! 한몸이요! 다 같이 여기 빠지실게! 여기 한몸이 아닌가 봐! 한몸이 아니신가 보다! 그러면 다 같이 도전해봅시다! 하나, 둘, 셋! 도전! 첫 번째 게임! 콩 옮기기 게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룰을 설명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3뜸! 자! 해요! 진짜요? 이거 잘해야 돼! 이거 잘해야 돼! 저 잘해야 돼! 제로차! 한 명씩 해보세요! 젓가락질! 잘한다! 잘하는데? 잘할 것 같아! I like 제로차! 나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나 안 될 것 같아! 언니는 일단 손이 쪼끄면 돼! 이거 넣을 거 같아! 시원 언니! 아, 치안이다! 어, 미워! 뭔가, 뭔가! 나는 룰이랑 윤진이가 됐어!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존심이 걸릴 수 있어! 아니, 근데 사실 안 돼! 자존심이 아니라! 아니, 3분! 상품이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둘이 하면 안 돼요? 상품이 제로차야, 제로차! 근데 두 명이 사는 걸로! 어떻게 해! 1분 안에! 어떻게 해! 도전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 제로차! 오! 어, 나? 아, 이거는 괜찮지!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성공입니다! 짐작게, 짐작게! 심사해, 윤진아! 던지는 거 아니고요! 짐작게! 응!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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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집중! 집중해, 집중! 집중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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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실, 편하실!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좋아, 좋아! 옆에서, 옆에서 그만! 이렇게, 옆에서 그만! 옆에서 그만, 정신없어! 하하하하! 하하하! 나 너무 힘드네! 하하하! 언니! 이거, 이거, 이거 포지면 더 잘 할 수 있다니까! 언니 지금 집중 못하는 게 불편지! 아니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거, 이미 돼 있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닌가? 솔직히 되나, 이 정도면? 아, 됐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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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보자, 보자! 제가 해볼게요 한번! 제발, 제발!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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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서른네개! 성공! 성공! 성공인가요? 제가 게임 성공! 예! 성공! 그러면 제로차 주시나요? 제로차? 짠! 이렇게, 저희 단합이 단합이라기에는 너 혼자 했죠? 상품, 아니 옆에서 아, 그렇죠! 집중해 주셔요! 집중해 주셔요! 집중해 주셔요! 집중해 주셔요! 집중해 주셔요! 집중해 주셔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거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면서는 정말 집중해 주셔요! 집중해 주셔요! 알겠어요! 언니도 이번에 초집중을 해야 될 때 불러줄게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상품은 이제 상품을 하나 얻었고요! 상품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게임! 그러면 저희 두 번째 게임 꾸라 언니가 한번 설명해 주면 안 될까요? 네! 두 번째 게임은요! 복불복 고양이 게임입니다! 고양이! 복불복 사쿠라 게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네요! 네, 사쿠라 씨 접시 위해서요 채소가 풀어지지 않게 어리는 게임인데 응 상품이 키링 재료입니다! 이건 없으면 안 되잖아! 키링 재료? 이게 없으면 진행이 안 돼요! 맞아요! 진행이 안 되죠!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그러게요!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근하나요? 퇴근하나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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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올리면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주황색 한 개 조심히 올려야 되는 건가? 조심히 해야 돼! 야 너 맞는 거 아니야? 너무.. 너무.. 어? 초록색 한 개 가벼운 거 오 무서워! 오 무서워! 오오! 나 이런 거 진짜 못다는데? 우리 진짜 두 개는 걸리지 말자 숨막혀 노란색 한 개 엄청 조심스럽게 축소량 선물 나오려는데 선물 제발 선물 나와라 선물이다! 선물이야! 패스! 패스! 선물입니다! 이제 한 바퀴만 더 돌면 됩니다! 어떡해! 이건 내가 선물 달리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작은 거 두 개 한 개씩 한 개씩 저는 양상치 올려놔 이거?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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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어 선물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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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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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이렇게 이거 여러분 보여줄게요? 펄블리티비 이거 무너질 거 같아 주황색 선물 선물 아니야 주황색이었어 주황색 주황색 한 개 아 이거 진짜 내가 좀 많이 잘못했던 거 같아 이거 제발 x2 진짜 오 잘 잘 잘 잘 주황색 한 개 너무 주황색 한 개 주황색 한 개 아 근데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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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할 수 있어 선물하자 선물 선물 마지막은 큰 수 어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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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 터져 해보자 겁이 없잖아 우리는 우린 겁이 없잖아? 조심스럽게 하면 돼 이거 못 해 성공 킬링 못 만들어 킬링 못 만들어 대륙 없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또라우 언니가 두 번만 네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할게요 그대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재도전 가브랑스 그쪽에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쪽? 여기는 아 이쪽에서 이렇게 터뜨려 이거 쳤잖아? 여기 쳤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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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좋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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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두 바퀴 이상 두 바퀴 이상 두 바퀴 이상 돌아가게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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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무서워 삼킬게 너무 많이 있네 다 이름만 나오면 고객님 고객님 좀 아 야 윤진아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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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야 잘한다 진짜 한 번씩만 두면 돼요 아 아 꾸라니 왜 이래? 진짜 죄송합니다 아 토마토 근데 저기 떨어질 것 같은데 토마토 상관없는 건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럼요 물이 없었잖아요 네 그런 거 없었어요 네 좀 똑똑하게 해야 하는 거 이거 선물? 선물? 봐봐 봐봐 인간적으로 이거는 1 1 1 초록 쪽에서? 전 인간적으로 이건 좀 전 인간이 아닙니다 전 인간이 아닙니다 전 인간이 아닙니다 아기 찌닙입니다 아기 찌닙입니다 아기 찌닙입니다 아기 찌닙입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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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토마토 아 할 수 있어요 이거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제 슬슬 위험하다 조심 조심해야 돼 2 나오면 아 네 와아 2 나오면 2 나왔어요? 2 할 수 있어 네 이진아 이제 좀 여기 여기 흔들어 응 응 어 이건 춤 그건 춤 오 오 잘했어 잘했어 머리를 써야돼 잘했어 잘했어 머리 써야돼 너무 재미있어 어 그거 좀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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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가자 선물 가자 프레젠토 괜찮, 괜찮아 괜찮 그럴 수도 있어 kten 땅고 땅고 올리긴 했어요 올리긴 했어 성원이요? 인정해지겠죠? 떨어진 것만 다시? 아 오케이x2 아 알죠! 하나 올려주는 건 뭐! 설마! 설마! 설마 이걸로 실패하겠어? 나 두 번 나왔는데 설마?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갑시다 할 수 있잖아 또 초콜릿을 하나? 초콜릿을 입고 왔으니까 근데 말이야! 말하지 마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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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마리야! 둘 셋! 둘 셋! 우와! 보셨죠? 성공! 야호! 야호! 키링 주세요! 키링 주세요! 그러면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게임 그러면 마지막 게임 하겠습니다 절대 음감 게임 절대 음감 알죠 그거 알죠 알죠 미야와 기술 미야와 기술 미와 기술 미와 기술 미와 키링을 하는 거야 사과 그리고 미야와 기술 미는 케이스 재료 케이스가 왜 여기에 왔냐 케이스 idea 맞네요 맞아요 이거 못하면 키링 만들고 가야죠 진짜 해볼까요? 바로? 해볼까요? 순서는? 그냥 이대로? 나, 나부터? 틀릴 거면 빨리 틀리는 게 나아요 아 그러네 도전! Be quiet 이거 쉽네 이거 쉽다 쉽다 할 수 있다 시작 Be qu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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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quiet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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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Be quiet, Be quiet, Be quiet, Be quiet, Be quiet, He or Be quiet, Be quiet 뭐랄까? 외국인이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Bothười일투 잔어요 이 정도 가르쳐 주세요 빨리tt Be qu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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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quiet means cribe 너무 치 gig이 들리지 그냥 말할 건데요 아니요 왜 안 돼요? 아 왜 틀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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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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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quiet 비 quiet 비 quiet 비 quiet 어이 이 이 이를 해야 돼 아 이 이 이 이 언니 혼자 일어나다 하면 어떡해 언니 닭 땡기면 어떡해요? 이건 좀 아니었어 아니 좀 어렵지 않아? 비 quiet 비 quiet 비 quiet 비 quiet 비 quiet 아 다 아 다 자 아시지만 다음 세제로 여기서부터 해볼까? 여유를 가지세요 아 그러네 제일 못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고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 근데 내가 그 다른 사람 하고 있을 때 연습을 할 수 있잖아 그 보면서 할 수 있잖아 아니 연습해도 안 돼요 아 그럼 어떡하냐 다음 아우 되세요 주세요 블루 플레임 블루 플레임 블루 플레임 블루 플레임 블루 플레임 아 이거 쉽다 블루 플레임 블루 플레임 블루 플레임 블루 플레임 블루 플레임 어 잘한다 자 도전 블루 플레임 블루 플레임 블루 플레임 블루 플레임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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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잘했다! 진짜 아껴었! 성공! 잘한다! 그렇다면? 마지막 제시어가 남았는데 30초 안에 하면 30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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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도전! 30초 안에! 저희 방금 30초 안에 했거든요? 블루 플레임을? 그래서 이번에 그냥 한 번에 30초 안에 할 수 있는지 한 번 도전해볼까요? 도전해볼까요? 그냥 도전이죠? 그냥! 이거 확실하게 답을 듣고 가야 돼! 그냥! 그쵸? 그냥 해보는 거죠! 재미로?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제시해주세요! 시작! 시작! 장세라핀창 짱세라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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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쥔스라핀 너무 heroin! 아니요! 짱세라핀창 샤라핀창 설홤 짱세라핀창 설홤 설홤 야 은폐였어 은폐 와 나 진짜 수준이었어 잘했네 잘했어요 역시 짱 세라픽 짱 세라픽이다 자 이제 획득한 재료들로 팀템을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팀템 제작해 보겠습니다 제작해 보겠습니다 제작해 보겠습니다 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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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저희 앞에 이렇게 귀요미들이 있는데요 귀여워 아 맞아요 맛있는 음료 제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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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은진 언니 그러면 이제 이거 맛있게 먹으면서 팀템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난 이거 진짜 끼고 다닐 거니까 이쁘게 만들 거야 응 나는 이거는 키링 이건 이거 딸기 딸기 응 슉 그럼 뭐 할까? 나는 딸기 너무 좋아 딸기 딸기 언니 빵 언니 빵 해야지 막큼 있는 거 진짜 진심인데 빵 내가 있잖아 큐 큐 큐이 너무 초콜릿도 있네 귀여워 음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거 너무 쎈데 이거 나비 와 벌써 재밌어 이거 열어도 돼요 귀여워 아 나 이런 거 진짜 진짜 너무 좋아 나 집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요? 아 집에서도 이런 거 진짜 많아 아 스마일 감자 너무 귀여워 빠르다 맞다 빠르다 맞다 위험하니까 위험해 조심해 다 눈 조심해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니까 아 맞아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이거 진짜 다칠 수도 있으니까 다칠 수도 있어 다칠 수 있어 다치지 않게 다치지 않게 다치지 않게 다칠 수 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런 생각 어때? 멋있네 멋있다 귀엽지? 이 밑부분은 우리끼리 있을 때 조용해질 때가 이럴 때밖에 없는 거 같아요 진짜 이걸 만들 때 아아아 내 소리 무겁다 내 거 망치면 어떡해 바깥 보고 떠나줬는데 바깥은 못 go 바깥은 못 먹 먹다고 바깥은 비닐라 보니 바깥은 바깥은 바깥입니다 바깥은 닭에 바깥으로 바깥은 바깥을 바깥에 푸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했나요, 여러분? 준비됐습니다. 그럼 마무리 해볼까요? 좋아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럼 각자 케이스를 소개해주세요. 와! 저는 그냥 가게에서 팔아보세요. 짱이다! 예쁘죠? 완전! 보라색으로 반짝반짝 불러봤습니다. 뺏었을까요? 이걸 봤다면 이걸 보니까.. 에옥! 짜리대로 와보세요, 연주 씨. 네, 저는요. 저는 심플한 걸 좋아해서요. 귀여워, 귀여워. 짜잔! 귀엽다!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 깔끔해서 좋아요. 깔끔해요, 저는 깔끔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완전 취향 스타일. 기본이죠, 큰 거 하나, 작은 하트 두 개. 그리고 뭔가 심심해서 하트를 네 개 더 붙였습니다. 그리고 루세라피. 열심히 앉은 걸 보여주세요. 오! 열심히 했습니다. 좋았어요. 이것도, 이것도 보여주시면 돼요? 저는 제가 좀 실패한 건데요. 귀엽네, 이것도. 귀엽다! 채연 언니가 붙여있는? 채연 언니 아니야? 그 수박 먹고 있는지요? 수박을 좋아해서요. 썸머지잖아요? 수박으로 해봤습니다. 네, 그다음. 윤철 씨. 윤철 씨. 저는요. 그렇게 폼 잡고 이렇게 만들어요? 일단 뚜껑. 빵. 그거 진짜 귀여워. 진짜 빵이네요. 진짜 귀엽다. 빵이 있고요. 빵. 점수 빵. 진짜 애기들이 아주 귀여워요. 유치해. 일단 귀엽게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요? 그거 진짜 귀여워. 이거 귀여워. 근데 이거를 이걸로 할 걸.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루세라피 같대, 루세라피 같고. 저는 노란색을 좋아해서 노란색, 어쩌다 보니까 노란색을 하게 됐네요. 진짜 귀엽다. 그리고 스마일 감자. 스마일 감자. 스마일 감자. 그래서 합치면 귀여워. 귀엽다. 맛있겠다. 진짜 은채 같대. 먹는 것밖에 없네. 멋있어 보이는 거야. 응. 저도 깔끔하지 않나요? 네, 너무 예쁘게. 풀도 짜고. 가자. 저도 깔끔한 게 좋아해요. 깔끔한 걸 너무 샀어요. 깔끔한 게 좋아요. 깔끔한 걸 너무 샀어요. 근데 나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어때요? 사실. 깔끔했어. 깔끔해요. 큰 거 하나랑 두 개. 키링도요? 키링? 키링도 만들어봤는데 가자. 가자. 잘 만들었네요. 잘 만들었다. 그래요? 이게 제일 깔끔한 거. 어떻게 해. 완전 깔끔해. 좋죠? 예. 짝짝짝짝짝. 새 것도 한번 설명해볼게요. 좋아요. 제일 오래 걸린 저의 작품인데요. 네. 뭘 했는지 한번 볼까요? 너무 심플해요. 너무 심플해. 뭐가 없어. 저희가 이래요. 저희가 이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딸기와 좀 아기저기한 것들. 그리고 YJ. YUNZIM. YUNZIM이고요. 그리고 키링을 만들었거든요. 진짜 예쁘다.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팔찌 같아. 저게 오래 걸린 거군요. 팔찌 같아. 이게 오래 걸렸어요. 또 저희가 커플템이 또 맞췄잖아요. 맞아요. 저희 이제 팔찌에 이어서 릴스라필 이렇게 제작된 하트 이게 있어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가지고. 쓸 수밖에 없었지 뭐예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YUNZIM이 딱 여기다가 걸면 완성. 예쁘다. 예쁘다. 블루투스 이어 버즈. 블루투스 이어 버즈. 너무 끼워보고 싶네요. 나중에 다 같이 사진 찍어서도 팬분들 보여주게. 맞아요. 사진 찍어서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꼭 끼기. 꼭 끼고 다니기.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또 단체 팀템을 하니까 맞아요. 다음에는 뭘로 할지 또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핌템을 만드는 중 속에 나가는 거죠. 좋아요. 다음에는 또 어떤 핌템으로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아이디어도 많이 생각해주세요. 맞아요. 그러면 또 핌템 만들러 오겠습니다. 핌템 공감. 바이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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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